진짜 신기했어요. 전에는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디션이랑 오디션은 다 봤어요. 불안함과 열등감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상상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걸까? Hi, I'm Soyeon of G-IDOL. And welcome to My Mind is Out. 현재 저의 모습은 반짝이는 시계라고 생각해요. Soyeon이는 한국의 음악 발전에 기여했고 한 획을 그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요. 저에게 아이들은 내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인 것 같아요. 너한테 내가 어떤 언니야? 언니는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그냥 오해하게 내버려 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는 통할 거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거든요. 인생은 자기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세계가 인정받는 때가 꼭 올 거예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저의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This is my mindset This is my mindset